농어촌 육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. 도농복합지역이나 신도시의 읍면 거주자는 행정구역상 농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경기도 안성시에서 은퇴 후 고향 진도로 귀농을 결심한 이종수 씨.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이 씨가 거주했던 곳이 행정구역상 면소재지로 농촌에 해당돼 귀농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현행법은 전국의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있고 귀농지원은 농어촌 이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수도권 신도시나 여수 광양처럼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읍면에 거주하면 아예 귀농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 시 지역의 읍면은 경기도 142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,400여 곳에 달합니다. 단지 읍면단에 농촌에 거주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귀농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한편을 합니다. 이 같은 모순점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. 농어촌 인구를 늘린다며 귀농귀촌을 권장하면서 귀농을 가로막는 엇박자 정책이 귀농인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